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이 서진 작가의 단편소설 작은 새들의 무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친인척의 횡포에 짓눌린 남매의 이야기가 가슴저리게 다가옵니다. 가장 아껴주고 가장 위해주어야 할 존재가 위협으로 다가올 때 그것만한 공포가 또 있을까 싶은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 지금 바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밤이 내린 병원 부근은 인적이 거의 없다. 지나는 차량마저 뜸해지면서 도로변에 가로등 불빛만 비칠 뿐 적막했다. 추적추적 가랑비까지 내렸다. 나는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밤운전이 걱정되어 도착하면 전화하라던 남편의 당부가 생각나 전화기를 꺼냈으나 하지 않았다. 도착했다는 간단한 문자만 보내고 말았다. 병원 건물 1층에 들어서자 업무가 끝난 업무과와 각 진료과 앞에 접수데스크는 불이 꺼져 있다. 진료 대기석이 있는 곳에 커피, 음료 자판기며 무인 수납기만 공간을 밝혔다. 그곳을 지나 장례식장이 있는 지하로 내려갔다. 네 군데의 장례식장 공간에는 조문객들이 북적였다. 어머니가 알려준 호실을 찾아들었는데 한산했다. 보고 이틀째라 조문객이 꽤 있을 시각인데도 몇몇 사람만 띄엄띄엄 앉아 음식을 먹고 있었다. 영단에 놓인 영정사진에 고인인 늙은 여자가 있다. 유독 주름 많은 얼굴이 출애하다. 주름골마다 주체하지 못할 박을 대는 뭔가가 잔뜩 끼어 있는 것 같다. 그 때문에 70대 중반인 실제 나이보다 100세를 홀쩍 넘긴 상노인 같다. 나는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렇게도 욕심부리며 못할 짓 하고 살더니. 고인과 내 어머니는 촌수먼 친척 간으로 한 동네에서 태어나 자랐다. 성장해선 같은 지역으로 시집와서 가까운 곳에 살았으니 가진 내막을 다 보며 지냈다. 어머니는 평소에도 고인 부부와 되도록 엮이지 않으려 꺼렸으므로 부고를 받았지만 조문이 내키지 않았다. 그래도 명색이 친척인데 안 가볼 수는 없어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내게 대신 다녀오라고 했다. 나는 어머니의 심경을 알기에 두 시간 거리에 떨어져 살면서도 왔다. 한편으로는 그간 만나지 못했던 순영을 볼 수 있겠다는 기대도 있었다. 장례식에 올지는 알 수 없지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건 결혼한 후니 20년이 훌쩍 지났다. 순영은 나와 동갑으로 바로 옆집의 이웃에 살았는데 고인은 그녀에게 작은 어머니였다. 그녀 나이 7살 때 어부였던 아버지가 고기잡이하다 사망했다. 가장이 없어 집안 형편이 가난해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남동생 학비를 대느라 일찌감치 공장에 취업했다. 나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자식들 가르치는데 소홀하지 않았던 부모 덕분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다. 그 후 부턴 살아가는 방향이 서로 다르니 명절에 고향을 가서야 얼굴을 잠깐 볼 뿐이었다. 각자 결혼생활을 하면서는 그마저도 뜸해졌고 언제부턴가 그녀가 아예 고향을 오지 않으니 볼 수 없었다. 순영이 알려준 전화로 연락해 보았지만 무슨 사정인지 이미 없는 번호였다. 살면서 순영이 문득문득 생각나면 마음이 아릿했다. 상주는 맞을 조문객이 뜸에서인지 눈을 감고 벽에 등을 기대앉아 있었다. 나는 앞으로 가서 헛기침했다. 그가 눈을 떴다. 나를 알아보곤 일어나 옴매무새를 고쳤다. 나는 영정에 헌화한 후 향로에 향 한 줌을 집어넣고 조문을 마쳤다. 상주는 나를 식탁으로 안내했다. 일회용 그릇에 담긴 음식이 날라져 왔다. 미지근하게 데운 육개장은 굳은 고기 기름이 점점이 떠 있었다. 접시에 미리 담아놓았던 김치는 공기에 접촉돼 마른데다 고춧가루가 듬성듬성 허여몰겠다. 존도 수분과 기름기가 없어져 꾸덕했다. 그걸 보자 식욕은 저만치 물러났다. 오기 직전 늦은 점심을 먹었기에 시장끼도 없었다. 상주가 앞에 있어 예의상 국물만 조금 떠서 먹었다. 들척지근한 화학조미료 맛이 느끼하니 입안을 겉돌았다. 옆에 있던 물병을 열어 종이컵에 따라 입안을 헹구는데 입구에 상주의 사촌형인 순영의 남동생이 들어서는 게 보였다. 상주는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더니 뭔가를 지시했다. 그는 말 잘 듣는 하인처럼 다소곳이 서서 들었다. 몸태며 표정에 고단함이 역력했다. 장례 과정에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는 것 같았다. 나는 순영의 안부를 묻고 싶어 그들에게 다가갔다. 순영의 동생은 나를 보곤 뜻밖이라는 표정을 짓더니 왔어요? 한마디를 하곤 슬그머니 눈길을 피했다. 누나는 왔어? 내가 물었더니 눈치를 보는지 상주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알아들을 수 없게 몇 마디 작게 웅얼거리다가 불편한 자리를 피하듯 밖으로 나가버렸다. 어릴 때부터 주눅들어 답답했던 그 모습이 여전한 게 새삼 딱했다. 순에 빠져서 어디 제 몫이나 제대로 찾아 먹고 살려는지 내 부모의 항시 걱정어렸던 말이 겹쳤다. 그는 쉬인이 다 되도록 아직 결혼도 못했다. 주변에서 몇 번 맞선 자리를 소개했어도 매번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만나는 상대로선 주변 머리 없이 말수도 없으니 답답해했다. 나는 상주에게 순영이 왔냐고 물었다. 상주는 단박의 표정이 굳어지면서 통명스럽게 내뱉었다. 쟤 나도 몰라요. 각자 알아서 사는 거지 뭐. 나는 상주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았다. 자신의 아버지가 조카인 순영의 가족에게 행했던 몇십 년 전 일들을 안다면 저렇게 툴툴거릴 수 있을까 싶었다. 연락처를 물어볼까 했으나 그만두기로 했다. 말하는 투로 봐서 알고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안다 해도 알려줄 마음도 아닐 것 같았다. 나는 조문을 마쳤기에 그만 돌아가도 될 듯했다. 평소 상주와 친밀한 것도 아니고 얘는 차렸다 싶었다. 가방을 챙기려고 식탁으로 왔다. 그때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면서 상주의 목소리가 거칠게 터졌다. 당신이 여길 왜 왔어? 돌아보니 어떤 남자가 주춤거리며 서 있었다. 언뜻 보기에 예순쯤 된 것 같고 지병을 앓고 있듯 허약해 보였다. 그런 사람을 상주는 가슴을 턱턱 치며 거칠게 밀쳐냈다. 그 반동으로 남자는 휘청대다 엉덩방아를 찌우며 넘어져 문틀에 부딪히고 말았다. 사람들이 놀라 일어났다. 그 중 한 사람이 얼른 남자를 부축했고 다른 사람은 상주를 말렸다. 그래도 상주는 보기 민망할 만큼 무례한 삿대질에 당장 후려칠 듯 팔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당신이 여길 오면 안 되는 거지. 당장 나가. 어허 상주가 이러면 쓰나. 그만해. 말리는 사람이 상주의 허리를 끌어 한구석으로 몰아 꾸지람하며 타일렀다. 나는 남자가 낯익어서 찬찬히 보았다. 순영의 친척 오빠였다. 그런 사람이 연배가 한참 아래인 친척 동생에게 순환당하는 게 의아했다. 상주를 말리던 사람이 그에게 다가가서 민망한 투로 말했다. 형님 그만 가셔야겠어요. 아무래도 조문은... 말하는 걸 보니 서로 잘 아는 모양이었다. 순영의 친척 오빠는 알겠네... 라며 신발 벗는 곳에서 두 손을 모두 잡고서 영정을 향해 고개 숙여 묵념했다. 그리고 부의금함에 조의금 봉투를 넣고 돌아섰다. 넘어질 때 충격으로 불편한지 걸음을 약간 절뚝거렸다. 상주는 되돌아가는 그를 보며 씩씩댔다. 씨발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뻔뻔스럽게 낯짝을 쳐들고 오는 거야? 누구 열불 터지게 하려고 작정한 거야 뭐야? 그럴 때의 모습은 제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다. 무엇에 짜증이 일거나 마땅치 않으면 가느다란 눈에 독이 올라 파르르 하던 것과 흡사했다. 어릴 때 상주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곤 꺼림칙했던 기억이 선명했다. 길에서나 어디에서 마주치면 화들짝 놀라거나 저만치에서 오는 것만 봐도 부리나케 골목으로 숨기도 했다. 그랬던 건 상주 아버지가 부모 형제나 친척들에게 거친 폭력을 부리는 걸 자주 보았기 때문이다. 동네 사람들은 그가 없는 곳에서 그를 그리 호칭했다. 인간 말 좀, 케찹한 놈. 오죽하면 어떤 사람은 그랬다. 귀신은 저런 썩을 인간 안 잡아가고 뭐하냐? 라는 말을 공공연히 했다. 그럴 만큼 그의 배륜에 사람들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나는 그러지 않아도 돌아가려던 참에 상주의 짓거리에 서둘러 장례식장을 나왔다. 병원 로비로 왔다. 어둑한 속에서 커피 자판기의 불빛을 보자 따끈함이 생각났다. 커피를 뽑아 대기 의자에 앉았다. 한 모금 마시자 온기에 속이 데워진다. 그나저나 상주는 친척형에게 왜 그리 패악을 떨며 무례했을까 싶었다. 그러다 오래전 어떤 상황이 기억 속에서 퍼뜩 딸려 나왔다. 10년 전 상주 아버지는 어이없는 죽음을 맞았다. 생전에 그는 술에 취하면 아무에게나 가짜는 주사를 부렸다. 일이 벌어진 그날도 술을 마시고 부드러워 지척거리며 갔다. 그곳엔 동네 사람들과 순영의 친척 오빠가 조업을 끝내고 돌아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는데 괜한 시비를 걸었다. 친척 오빠는 화가 나는 걸 참으며 좋게 말렸다. 그랬더니 말대꾸한다며 욕을 퍼붓곤 멱살을 움켜잡아 뺨을 연달아 후려쳤다. 급기야 친척 오빠는 그동안 억울하게 당했던 울분을 터뜨리며 대들었다. 외삼촌 나도 다 큰 자식이 셋이나 되는 아버지요. 도대체 친척들을 못 살게 구는 이유가 뭐요? 우리 집에 와서 물건을 부수며 식구들을 때려도 우리 어머니 동생이라 참았어요. 그런데 계속 이러면 정말 못 참아요. 큰애 숙모도 걸핏하며 때려 쫓아 냈으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이젠 제발 반듯하게 좀 살아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뭘 상대하냐며 순영의 친척 오빠를 말렸다. 그러자 순영의 작은아버지는 그들한테도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부었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훼손시켰다. 사람들은 그의 행패에 근방에 있는 파출소에 신고했다. 경찰은 좁은 지역에서 서로 잘 아는 처지를 감안하여 단순한 혼방조치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풀려난 그는 앙심과 분을 못 이긴 홧김에 집으로 와서 석가래에 목을 매달았다. 시신은 저녁이 돼서야 밖에 나갔다 돌아온 상주 어머니에게 발견되었다. 동네 사람들 아무도 그의 죽음에 안타까워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미친 개같이 지랄도 떨어대더니 결국 그 꼬라지로 뒤졌다. 고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순영의 친척 오빠는 그 바람에 상주 가족에게 억울한 덤터기를 쓰고 말았다. 그들은 집으로 찾아왔고 거리에서 마주치면 폐약을 부리며 괴롭혔다. 친척 오빠는 잘못도 없이 죄인 같은 죄책감을 지닌 채 오랜 시간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나는 조문원 김에 어머니와 하룻밤 자고 갈 예정이었다. 차에 올라타는데 순영이 다시 생각났다. 혹시라도 만나볼까 했던 기대가 있었건만 그러지 못해 아쉬웠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늘 눈치 보느라 주눅들어 소름 가득했던 눈망울이 떠오르며 마음이 짜안했다. 그 심정에 희준이 얹히면서 마음이 무겁다. 거취를 빨리 결정해야 할 텐데 엄두가 나질 않는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가든 문제가 간단하지 않아서다. 남편은 요즘 내내 눈치를 보며 내 기생만 살폈다. 심란하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이제 가는데 뭐 굿잎 다실 것 좀 사갈까? 잘자리에 뭘 먹기는 그냥 오거라. 비는 여전히 추적되며 내린다. 사위는 축축하고 어둡다. 휴... 나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나온다. 그 밑바닥에 희준이 또 들어앉는다. 집에 오니 어머니는 안방에 벌써 이부자리를 나란히 깔아놓았다. 나는 욕실에서 씻고 나와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태어나서 자랐던 집에 뵌 오랜 익숙한 냄새가 코에 감긴다. 초부모와 부모, 고모 삼촌들과 북적이며 긴밀한 연대 속에서 보호받았던 시간이 새삼 정겹게 다가든다. 희준 문제로 남편과 편치 않은 심정이어도 그런 공간에서 세상 가장 푸근한 내 엄마와 함께 있다는 게 어쨌든 좋다. 어머니는 어린 자식에게 하듯 내가 덮은 이불자락을 투덕투덕 여며주며 물었다. 조문원 사람들은 좀 있더냐? 별로 없더라고. 그럴 테지. 인심을 못 얻었으니. 순영이 동생만 잠깐 봤어. 순영이는 오지 않았나 봐. 걔가 왜 오겠니? 그 인간들 돌아보고 싶지도 않을 텐데. 순영이 동생은 오늘도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것 같던데. 늘 그러지 않더냐? 작은 아비 어미가 애를 머슴 부리듯 휘어잡고 살았는데 제 식구들한테 한 걸 생각하면 모질게 되들어도 시원치 않건만 끌려다니며 등골이나 뺏기고 있으니. 에그 속상했어. 원. 나는 그런 어머니의 심정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어린 시절 순영의 가족이 겪었던 참담한 상황을 나도 자주 보았기 때문이다. 근데 엄마. 건너 동네에 살던 순영이 친척 오빠 있잖아. 오늘 그 사람 봤어요. 누구? 순영이 고모 아들 말이냐? 응. 그 사람이 조문을 왔더라고. 아이고. 어째 왔더냐? 누가 반긴다고 거길 뭐하러 가누. 그러지 않아도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상주가 당장 나가라며 펄펄 뛰더라고. 그놈이 개뿔도 모르면서 무슨 꼴값이냐 꼴값이. 그 아비의 그 자식 아니랄까 봐. 아비가 그따위로 살더니 결국은 끝이 뭐가 좋으냐. 옆에 사람들만 애꾹게 만들고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 어머니는 부르르 역정을 냈다. 내 아버지와 순영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옆집에 살았던 친구였다. 몇 달 차이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며 형제간처럼 친밀했다. 자연 아내들인 내 어머니와 순영 어머니도 사이가 좋았다. 같은 해에 태어난 순영과 나도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같이 다니며 자매처럼 지냈다. 순영 아버지는 가난한 집에 맞이기에 동생들을 거두느라 초등학교만 마치고 배를 탔다. 순영 아버지가 워낙 성실하기도 했지만 운도 좋았는지 고기잡이는 수입이 좋았다. 돈을 갈퀴로 긁는다는 소문까지 날 정도였다. 순영의 조부모는 큰아들이 벌어들이는 돈으로 비옥한 땅을 쏠쏠하게 마련하고 살림은 풍족해졌다. 대신 순영 아버지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거친 바다에서의 생활은 목숨을 내놓는 위험한 일이었다.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하루를 꼬박 실종되었다 겨우 살아오기도 했고 험한 뱃일에 다치는 일도 허다했다. 그렇듯 힘들게 벌어 남동생들의 공부를 뒷바라지 했으나 망나니 짓으로 고등학교도 몇 군데나 옮겨다니다가 돈으로 겨우 졸업장을 샀다. 툭하면 싸움질과 허다한 술집 외상술에 동네 처녀를 겁간하거나 유부녀와도 눈이 맞아 밤도망을 쳤다가 수배에 걸리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순영의 조부모는 순영 아버지가 마련한 땅을 팔아 합의해서 겨우 구속을 면하게 했다. 그들은 성실하게 일할 생각은 없이 형이 힘들게 번 돈으로 놀러다니며 펑펑 써대거나 장사하겠다며 가게를 차려달라고 떼써서 돈을 받아내선 두세 달도 못 가 망해먹는 게 부지기수였다. 그들에게 순영 아버지는 화수분이었다. 그랬어도 두 형제는 일말의 고마움도 갖지 않았다. 집안과 동생들을 보살피느라 어린 나이부터 희생했음에도 배우지 못했다 무시하며 비아냥거렸다. 순영의 작은아버지는 형인 순영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매일 술에 취해 할아버지를 찾아왔다. 남아있는 땅을 팔아 장사할 밑천을 대라며 문짝이며 집안 물건들을 두드려 부수고 행패를 부렸다. 순영 할아버지는 혼자 된 며느리가 어린 남매를 데리고 살아갈 걸 생각해서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작은아버지는 형수인 순영 어머니에게 잦은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럴 때마다 옷은 찢어졌고 머리칼은 드세게 잡혀 봉두난발이었다. 얼굴과 몸은 맞아서 시퍼런 멍이 가실 날이 거의 없었다. 남매는 어머니가 맞느라 지르는 비명을 들으면서 공포에 떨었다. 미처 날뛰는 작은아버지를 피해 어두운 밤길을 도망다녔다. 사람들은 처음엔 숨겨주었으나 작은아버지가 쫓아와 행패를 부리는 통에 기겁했다. 우리 집도 하마터면 큰 봉변을 당할 뻔했다. 어느 날 난동 부리는 걸 말리며 나무라던 아버지를 향해 그가 칼을 휘둘렀다. 다행히 간발의 차이로 칼날은 비껴갔다. 내 조부모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절대로 상종하지 말라고 했다. 이후부터 그의 기척이 나면 재빨리 문단속부터 했고 아버지를 꼼짝 못하게 했다. 동네 모든 집도 불을 끄고 조용했다. 어린 남매가 대문을 두드리며 숨겨달라고 울어도 열어주지 못했다. 그럴 때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몹시도 안타까워했던 걸 나는 기억한다. 나도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떨었는데 가슴이 무척 아팠었다. 순영 남매는 도망다니다가 낮에도 잘 볼 수 없는 뒤란의 구석진 곳에 겨우 숨었다. 작은 아버지는 어머니가 도망치자 찾느라 온 집안을 들쑤시며 뒤란까지 오게 됐다. 다행히 술에 취해 구석진 어두운 곳에 있는 남매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순영은 작은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는 낫을 보고 말았다. 예리한 낫날에 찢어지도록 밝은 달빛이 소름 끼치게 반사되었다. 내 어머니는 어린 남매가 어둠 속에서 헤맬 것에 심한 죄책감이 들었다. 순영의 작은 아버지 기척이 잠잠해지면 아이들이 걱정돼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살그머니 밖으로 나왔다. 순영의 집 주변을 둘러보다가 뒤란 구석진 곳에서 남매가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걸 데리고 나왔다. 공포에 질려 오줌을 싸서 바지가 축축하게 젖은 걸 보고 울었다. 어머니는 그때 숨겨주지 못한 걸 두고두고 가슴 아파했다. 순영 남매의 어린 시절은 그런 참혹함의 연속이었다. 요즘 같으면 남이라도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당시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럴 수 없었다. 경찰마저 집안일이라 지부하며 아예 관여하지 않았다. 남자가 중심인 가부장 체제에서 남자의 예속물로만 여기는 어린아이와 여자가 휘둘렸던 폐약이었다. 자식들 때문에 시동생의 폭력을 7년이나 견디던 순영 어머니는 더 있다가는 죽임을 당할 것 같아 결국 남매를 두고 떠났다. 남매는 조부모 손에서 자랐고 집안 재산은 작은 아버지들인 두 형제에 의해 다 쪼개져버렸다. 그 과정에서 형제가 남보다 못한 원수로 치고받으며 싸웠고 더 많이 차지하겠다고 칼부림까지 했다. 순영 아버지의 둘째 남동생은 늦은 나이가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날건달 백수로 늙은 부모 등골을 빼며 건들거렸다. 마흔이 넘어서야 다방에서 일하던 여자를 만나 동거했다. 부모를 협박해 마지막 남은 괜찮은 땅을 팔아 장사했어도 얼마 안가 털어먹고 빚을 감당 못했다. 형인 순영의 작은 아버지 부부에게 얼마간이라도 도와달라고 사정했으나 순영의 작은 어머니에게 가진 악담을 들으며 내쫓겼다. 결국 빚을 갚지 못해 밤도망친 후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하다 뇌절중으로 쓰러져 사망했다. 어머니가 잠옷으로 갈아입으며 조심스레 희준의 관에 물었다. 그나저나 내 시조카는 어쩔 거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내치지 마라. 사족부치지 않은 어머니의 뒤이은 간결한 한마디에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 희준은 일곱살로 시누이 아들이다. 나와 남편에게 온지는 열흘쯤 됐다. 남편과 시누이는 무려 열두 살이나 터울졌다. 남편은 눈뚱이인 동생을 무척 아꼈다. 업어서 키웠다는 우숙의 말을 할 만큼 자라는 동안 애지중지 살폈다. 하지만 시누이는 희준을 낳은 후 위암을 앓다 2년 전 세상을 떴다. 남편이나 내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외숙모인 나를 무척 따랐던 어린 희준이 엄마를 잃었다는 불쌍함과 안타까움이 컸다. 시누이와 열렬한 연애를 하고 결혼했던 희준 아버지는 1년도 되지 않아 재혼했다. 상대는 미혼이었고 전처 자식을 극도로 꺼렸다. 희준을 못 견뎌 해서 갈등이 불거진 데다 임신까지 한 상태였다. 희준 아버지는 새로 꾸린 가정을 지키고 싶어 희준의 양육을 누나에게 부탁했으나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자 보육원에 맡길 작정을 했다.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다급한 마음에 희준을 일단 집으로 데려왔다. 나는 희준의 사정을 딱하고 가엾게 여겼으나 현실 상황과는 별개였다. 친권자인 아버지가 있는데 뭘 어찌할 건지. 기껏 돌봐주어도 공 없이 데려 화살이나 받는 게 남의 아이 키우는 거다. 그들 부부가 언제 어떤 심사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면 성가신 곤옥을 어찌할 거냐. 마땅한 대안도 없이 덜컥 데려오면 어쩌냐고. 심하게 화를 냈다. 남편은 그런 내게 사정했다. 그토록 아꼈던 동생이 젊은 나이에 요절한 것도 가슴 미어지는데 희준마저 천덕꾸러기가 돼서 보육원을 갈 판인데 어찌 보고만 있겠냐고 엉엉 소리 내어 울었다. 희준을 받아만 준다면 어떤 것도 하겠다고 애걸벗걸 했다. 딸과 아들도 희준이 가엾다고 받아주기를 종용했다. 더 부담스러운 건 남편은 여차하면 희준을 입양할 생각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건 도저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차라리 부모 모두 없다면 결정하기 어렵지 않았다. 그런 내 염려를 남편은 그 점만 해결되면 되는 줄 질에 짐작하고 희준 아버지를 찾아가 친권을 포기하겠냐고 물었다. 그는 성가신 짐덩이 부리듯 흥쾌히 그러겠다고 했다. 각서까지 써주며 법적 효력이 필요하면 공중까지 받겠다고도 했다. 남편은 경악해서 하마터면 내 놈이 인간이냐며 죽을 만큼 두드려 패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다. 집에 돌아와선 아비에게 내쳐지는 희준이 가슴 아파서 개새끼! 라며 이를 악물었다. 자식 다 키워놓고 훌훌 자유로울 나이에 남해에 거두는 게 쉽진 않다만 눈뚱이 본샘치고 앞길 잘 열어준다고 여기거라. 김서방 핏줄이면 너희 애들한테도 남은 아니잖니. 꼭 바랄 건 아니다만 덕 쌓는다고 여기면 아이들한테도 좋은 일이겠지. 어머니도 남의 자식 키운다는 게 얼마나 마음 쓰이고 힘든지 알 것이다. 그런데도 최근 하는 건 늘 하던 말처럼 사람이 어째 그럴 수 있니? 라던 마음가짐 때문일 것이다. 순영이네를 봐라. 작은 아비 어미 욕심 때문에 애먼 한 가정이 박살나지 않았더냐? 옛말 그런 것 없다. 나쁜 끝은 있게 마련이어서 그 업보 받느라고 제 자식 그렇게 횡액당했잖니. 순영의 작은 아버지 부부는 아들 둘을 두었는데 상주는 작은 아들이었다. 큰아들은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하던 해에 죽었다. 친구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가다 전신주를 들이받아 뇌사 판정 받았다. 회생 가망이 없다는 진단에 순영의 작은 아버지는 의식 없는 아들을 집으로 옮겼다. 며칠 후에 아들의 명줄이던 산소호흡기를 직접 제거했다. 나는 오래전 순영의 작은 어머니가 문득 생각나서 말했다. 엄마 순영이네 작은 엄마는 참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 나 어릴 적에 순영이 따라 그 집에 몇 번 간 적 있었는데 밥을 차리면서 순영이와 나한테 집에 가서 먹으라며 쫓아내더라고. 그 인간이 그렇다. 욕심 욕심 그렇게 똥끝까지 찬 인간은 내 살면서 처음이다. 형제 누구 하나 그 집에서 물 한 잔을 못 먹어봤으니 말 다 했지 뭐. 그저 돈 돈 돈 눈이 벌겠지. 음식이 남아 썩어버릴 지언정 절대 나눠 먹질 않았으니까 더럽고 게으르기는 말할 수 없었지. 집구석을 가보면 돼지 우리깐이나 마찬가지야. 제 몸뚱이도 건사하는 게 귀찮아. 머리는 빗질한 적이 언제인가 쉽게 새둥오리를 짓고 속옷을 자주 갈아입지 않아. 옆에 가면 쿰쿰한 냄새가 물큰 났다니까. 오죽했으면 남편이라는 작자가 빤스 좀 갈아입어라. 양치질 좀 해라. 세수 좀 해라. 노래를 불렀을까. 아휴. 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만큼 순영의 작은 어머니는 남편 못지않게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다. 욕심이 많아 한 번 손에 들어간 건 절대 내놓는 일이 없었다. 시부모와 함께 사는 큰 집인 순영의 집이 지척에 있어도 결혼생활 몇십 년 동안 시부모나 시가 형제들이 한 번도 그 집에 가보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식비며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순영의 집으로 자주 와서 끼니를 때우고 빨래까지 했다. 본인은 무엇 하나도 주지 않으려 발발 떨면서 염치가 뻔뻔했다. 와 있는 중에도 제 아이들을 돌보거나 일을 하는 건 순영 어머니 차지였다. 퍼지르고 낮잠만 자는 게 태반이었다. 호덕했던 순영 어머니는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묵묵히 수발을 다 들었다. 사람들은 순영의 작은 아버지가 형수인 순영의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다. 행패를 부려서 땅을 차지해 팔아 한몫 챙기자며 남편을 부추긴 사람이 바로 순영의 작은 어머니였다. 순영의 할아버지가 말을 듣지 않는 게 혼자 된 며느리와 손자들 때문인 걸 알고는 계속 두드려 패서라도 쫓아내라고 작당했던 것도 그랬다. 작은 아버지의 폭력에 어머니마저 떠나고 고아가 된 순영 남매의 억울함은 끝나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충풍에 걸려 운신할 수 없게 됐다. 공장에 다니던 순영은 노쇠한 할머니를 대신해 집으로 돌아와서 할아버지의 똥오줌 수발을 들며 돌봤다. 생활비는 순영이 공장 생활하며 모은 돈과 퇴직금으로 근근히 연명했다. 순영의 작은 아버지 부부는 가까이 살면서도 부모를 돌아보지 않았다. 1년이 지나 할아버지가 사망하자 힘없는 할머니는 아들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순영 아버지가 생전에 고생하며 마련한 괜찮은 땅들은 작은 아버지들이 이미 다 없앴고 읍내에서 한참 떨어진 골짜기에 부지가 꽤 컸던 비탈진 척박한 땅만 남아있었다. 형제들도 당시엔 그 땅이 워낙 가치가 없어 매매가 없자 거들떠보지 않았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지역 면적이 확장되면서 중심 상권과 중고등학교와 기관 건물이 들어서며 땅값은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었다. 순영의 작은 아버지 부부는 남아있던 그 땅을 팔아치워 큰 돈을 고스란히 챙겼다. 딸인 누이들이나 순영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으려고 누이들 집을 찾아가 칼을 휘두르며 협박했고 순영에게도 상속 포기각서를 쓰게 했다. 순영이 쓰지 않겠다고 버티자 갖고 온 칼을 들이대며 협박해서 결국 각서를 받아들었다. 누이들이나 순영은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 아들이며 장손인 순영의 동생에게는 무얼 주긴 했다. 중조할아버지 때부터 살았던 오래된 낡은 집을 선심쓰듯 주었다. 대신 늙은 제 어미를 책임지라고 떠넘겼다. 순영의 동생은 군 생활 중이라 할머니를 부양할 수 없었다. 그래서 순영은 다시 공장에 다니며 할머니를 부양했다. 순영은 동생이 군대를 제대하고 직장을 잡은 얼마 후에 결혼했다. 남편도 가진 게 없어 둘은 월세빵부터 시작했다. 둘 사이에 아들을 하나 두었다. 허리띠를 졸라면서 결혼 3년 만에 월세 단칸빵에서 전세빵으로 옮기고 행복해했다. 하지만 남편은 얼마 후 사망하고 말았다. 아들은 겨우 3살이었다. 기댈 데 없이 혼자 머무러 어린 자식을 키우는 순영의 고달품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작은 아버지 부부는 그런 순영이 자신들이 취한 땅값을 축낼까 봐 얼신도 못하게 했다. 순영의 동생에게도 자칫하면 먹여 살려야 하는 덤터기를 쓸 수 있다며 얼쩡거리지 못하도록 했다. 순영의 동생은 작은 아버지가 무서워 누나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몇 년 후에 할머니도 사망했다. 작은 아버지 부부는 순영의 동생을 닭달해 살던 집을 새로 지으라고 했다. 주택건축 융자금을 받게 했고 집을 다 짓고 나자 아예 차지하고 들어 앉았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 1년 가야 서너 번이나 올까 한 아들 방은 햇살 잘 드는 남향에 밝은 큰 방을 주고 순영의 동생은 주택대출금에 원금과 이자를 물어가면서도 북향의 구석진 작은 골방에서 지냈다. 집안의 모든 공과금도 독박으로 물었고 집에서는 저녁 한 끼 먹을 뿐인데도 그들이 책정해준 적정의 생활비를 냈다. 그 금액은 작은 아버지 부부의 기본 생활비로 사용되었다. 동생은 명분도 없이 그들을 부모처럼 부양하며 등골을 빼먹혔다. 순영의 작은 아버지 부부는 혹시라도 순영의 동생이 결혼하면 호구를 잃을까 봐 중매라도 들어오면 본인이 전혀 결혼할 생각이 없다며 아예 차단해버렸다.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니는 속상해서 내게 마땅한 여자가 있나 알아보라고 신신당부도 했었다. 시간이 꽤 지났다. 어둠 깊게 내린 사위가 고요했다. 가끔 동네 어느 집 개가 컹컹 짖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는 그만 자야겠다며 내 옆에 누웠다. 나는 어머니를 껴안고 응석부리는 아이처럼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어머니는 얘가 다 늙어서 왜 이래? 하면서도 실치 않은지 내 등을 도닥거렸다. 오랜 세월 살아온 무게만큼이나 내 팔에 잡히는 어머니의 몸피는 많이 줄었다. 예전 내 형제들을 품고 물렸을 적가슴도 이젠 탄력 없이 홀쭉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저녁 설거지까지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을 때 품에 안기면 나던 냄새가 있었다. 찝찔한 반찬이며 구수하게 뜸이 들어가는 밤냄새며 혹은 달큰하면서도 약간 비린 전내가 뒤섞인 듯한 그 뇌임을 맡으면 단단한 보호막에 쌓인 듯 푸근했다. 그 속엔 가족을 돌보느라 종일 고단했던 생활의 냄새와 무엇보다 자식을 향한 어미만이 풍길 보호의 애정이 담겨 있었다. 살면서 힘든 상황을 맞닥뜨리면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서 나던 냄새가 의식에 맴돌았다. 그러면 뭔지 모를 위안에 감싸인 듯 추스르는 힘이 될 때가 많았다. 그런 어머니는 한 해 한 해 나이 들어간다. 점점 노인이 돼서 곧 곁을 영원히 떠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날카로운 것에 스치듯 서늘해진다. 부모 잃은 어린 고아 심정이 되면서 허허로운 서러움이 와락 몰려들었다. 그에 겹쳐 순영 남매와 희준이 생각났다. 나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내 어머니가 건넨 푸근한 위안의 냄새를 부모를 일찍 잃은 그들은 옆에 두지 못했다. 앞으로도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에 코끝이 찡하다. 나는 어머니를 더 껴안으며 가만히 불렀다. 엄마 왜 세상에 불쌍한 것 중 하나는 부모 없는 아이들인 것 같아. 그 중에서도 엄마가 없는 건 최악이야. 그치? 그러지. 그러지. 부모만한 든든한 울타리가 어디 있을 거며 빽이 어디 있을 거냐. 그게 없으면 기댈 둥지 없이 내팽개쳐진 새 새끼처럼 위태롭지. 헐헐 날아야 할 날개가 도끼도 전에 부러져버리니 마냥 허방으로 떠도는 거란다. 오래전 어머니는 명절빔으로 자식들 옷을 사게 되면 순영 남매에게도 같이 사주기도 했다. 부유하지 않은 살림에 두 집아이들 입성을 마련해 주느라 자식들에게 어쩔 수 없이 싼 옷을 사입혔다. 소풍 때면 순영의 늙은 할머니가 싸주지 못하는 김밥 도시락을 넉넉히 만들어서 같이 먹였다. 순영 남매가 학교에 가져갈 준비물이나 소학여행비를 마련하지 못해 애태우면 대신 마련해 줄 때도 많았다. 순영의 첫가슴이 봉긋해지자 맞춤한 속옷과 시작한 초경에 필요한 것도 마련해 주었다. 순영의 동생이 군에 입대할 땐 아버지와 함께 훈련소까지 직접 따라가서 입소하는 걸 배웅했고 맛난 음식을 만들어 면회도 갔었다. 내 부모도 당시엔 부모 형제 돌보며 자식들 키우고 사느라 여유가 많지 않아 순영 남매를 친부모처럼 일일이 보살피진 못했다. 그런데도 그렇게나마 했던 건 함께 아이를 낳아 키우며 정들었던 순영의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 이었을 테고 부모 없이 서럽게 자라는 친구의 자식을 향한 또 다른 부모 같은 심정의 아픔이고 나름의 살핌 이었을 것이다. 순영은 힘겨운 세상살이를 하면서 가끔 그런 내 어머니를 떠올릴까 나처럼 내 어머니에게서 나던 세상에 어미만이 풍길 수 있는 든든한 냄새를 알 수 있을까 그 냄새를 가질 수 없어 간절했을 결핍에 생각이 미치자 뭐라 말할 수 없는 아픈 연민이 일었다. 어머니가 불현듯 뭐가 생각났는지 말했다. 에구 참 깜빡했구나 아랫집 성현 엄마가 친척을 만났다가 우연히 순영이 전화번호를 알았다더라 어제 그걸 받아서 화장대 서랍에 넣어두었는데 열어보거라 나는 반가움에 벌떡 일어났다. 화장대로 와서 서랍을 열었다. 초등학교 3학년 중퇴가 다인 겨우 국문이나 뗀 어머니가 받아 적은 서툰 숫자가 삐뚤빼뚤 적혀 있었다. 번호일 뿐인데도 나는 순영이 앞에 있듯 여간 반갑지 않았다.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전화하고 싶으나 밤이 깊었다. 연락하기엔 늦은 시각에 대신 휴대전화에 순영의 전화번호를 꼭꼭 눌러가며 입력했다. 성현 엄마 친척이 어느 식당에 갔다가 우연히 만났다는구나. 거기서 일한다는데 사는 게 고단한지 몸이 많이 야이였더란다. 내가 그 아이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나도 내 자식들 건사가 바빠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게 많이 미안하고 쯧쯧 불쌍한 것들 으휴 어머니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리고 내 등을 쓸며 이어 말했다. 얘야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걸 순리대로 하거라. 그 아이가 너한테 온 것도 다 이유가 있을 테니 이 생각 저 생각 재보지 마라. 어머니의 말은 무거우나 담담히 내 가슴에 달려들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안았을 때 맡았던 냄새가 머릿속에 맴돌며 희준을 떠올렸다. 이제 일곱 살인 희준이 내 품에서 자란다면 그 아이는 오래도록 내 냄새를 기억에 담아둘 수 있을까 살면서 자주자주 그 냄새를 떠올리며 푸근할 수 있을까 하지만 내가 양육을 거절한다면 힘이 될 따뜻한 기억이 전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심정이 허둥댔다. 나는 휴대전화기를 들고 급히 건너방으로 왔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속에서 켜놓은 텔레비전 소리가 났다. 그 사이로 아직 잠들지 않았는지 희준이 남편에게 묻는 말이 들렸다. 왜 승모예요? 왜 안 와요? 나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다는 희준의 말에 뭔가 가슴을 턱 치듯 울큰해지며 눈가가 후끈했다. 아들과 딸을 키울 때 수유할 시간이 되면 적가슴이 부풀며 찌르르 하던 느낌처럼 그랬다. 이어 희준이 와 있는 동안 저녁이면 목욕시킬 때 전해지던 속살에 포동한 말랑함도 강도 높게 감각되었다. 천진한 아이로 지내다가도 문득문득 죽고 없는 엄마가 그리워 커다란 눈망울에 담겼던 눈물을 뚝뚝 떨굴 때 가여워서 꼭 안아주면 희준은 내 가슴을 파고들며 말했다. 엄마 냄새가 나 그 말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미어짐이 파동쳤었다. 그러니 당연한 보호와 사랑을 받아야 할 기다리고 있다는 어린 말의 무게를 가벼이 할 수 없었다. 나는 시간이 늦었는데 아이를 아직도 안 재우면 어떡하냐고 남편에게 지청구 하려다 그만두었다. 대신 오랜만에 살갑게 말했다. 여보 우리 희준이 바꿔줘 어 아 그 그래 희준아 예숙모가 우리 희준이 바꿔달래 남편은 우리 희준이라는 내 말이 뜻밖이었나 보다 약간 당황하면서도 내심 기분이 좋은지 이내 들떠서 말했다. 전화기 너머로 희준이 통통통 신나서 다가오는 기척이 환한 햇살로 다가들었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가장 아름다운 미소는 눈물을 쏟은 다음에 짖는 미소라고 하지요. 그렇기에 진정한 기쁨은 슬픔을 걷어낸 다음에 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건네는 잔잔한 대화 내용이 참 따스합니다.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있다는 주인공 어머니의 말처럼 착한 마음을 본받은 딸이 신우의 아들 희준을 품에 안을 상상을 하니 저절로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너무도 여린 작은 새들의 무게 마지막은 훈훈함을 선물 받은 느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없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이모티 하나 댓글 한줄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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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